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해. 네가 뭘 잘못해? 공부 못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. 그치. 우경서, 또 굳히지 못해? 남자가 뭐 그깟 일로 울어. 왜 그래요, 진짜. 애가 우는데 잘 내주지 못할 망정.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워야 돼. 여자도 아니고 뭘 뽑하면 울어올게. 아니 남자, 여자가 무슨 상관인데 애가 속상하면 우는 거지.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줬더니 아주 약해 빠져가지고 이제. 그럴 생각하지 마라. 왜 그러는데? 속상한 일 있었구나. 잊지마. 남자도 울고 싶으면 우는 거고 그런 게 약한 거는 아니야. 아빠 왜 그렇게 말 안 해?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야. 우리 경석이는 몸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잘생기기까지 해서 조심할 게 많을 거야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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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